자, 틀려도 괜찮아. 오, 퍼스트. 굿.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컴은 오다인데요. 컴은 오다인데요. 여기에 이런 건 왜 붙여놨지? 자, 다음번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오다라는 뜻이면 무슨 신데? 하다시인데, 잘 알고 있네. The mouse는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It이야. 그것. It이 그것이거든요. 생지, 다시 말해. 그것이 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 녀석이 온다. 몇 마리야? 한 마리지, 그치? 그럴 때 하다시에다가 S를 붙여주는 이상한 규칙이었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내가 얘기해줘요. The mouse comes first. 어이, 거기 아줌마. 하하하하하하하 네, 예, 자꾸 이것저것 참견하지 마시고, 자기, 그만하세요. 선생님, 이거 꼭 좀 들어가야 돼? 네? 여기, 이거 끝이요. 네, 적어보세요. 왠지는 네가 나한테 거기다가 적어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오케이, 서희야. 집에서 공부할 때 꼭 소리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소리 내. 안 내니까 못 외우고 오지.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저기 쓰면 돼. 일단 여기 책부터 찾아가고. 예리야. 응. 어? 넌 저기 끝에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암소가 너무 멋대로 온대. The cow. comes second. 그렇지.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뭐라고요? 그렇지. The cow comes second. 시험부터 치고. 공부했어요? 베리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음. The cow comes second. 공부 안 해놨으면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Third. 오케이, 아까 다른 학생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TH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슬쩍 들었지. 그렇지. Third. Who comes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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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 내가 どuny'sty. who comes third. 그렇지. The tiger comes third. 뭐라고요~? 그렇지.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아홋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 이던데 여전히가 뭔지 혹시 기억나? 그렇지, 스틸 엄마야, 무지 좀 이상하게 스틸, 스틸, 스틸 그러면 are 스틸, 그렇지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뭐라고요? 그렇지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4등인가요? fourth 그렇지, who comes fourth? 그렇지 who comes fourth? 여기도 보면 th 있으니까 선생님이 fourt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서희, 입 모양 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토끼가 4등이네 온대, 온대 뭐를 외워야 되냐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았어? the rabbit comes fourth rabbit comes fourth 네, 계속해서 fifth 굿, who comes fifth? 뭐라고요?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그럼 몇 등 들어왔어? 몇 등 들어왔어? 아, 소띠야 그럼 몇 등 들어왔어? 2등 들어왔지 2등 어, 무슨 찐대 지훈이 어? 소티요 소티 2등 들어왔네 난 3등이야 나는 호랑이 띱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6등입니까 그렇지 who comes sixth? 오케이, 6등은 누구지 보자 그렇지 아 그래?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번에 아까전에는 9마리였는데 이제 6마리 죽었다 6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뛰고 있어요 그렇지 6마리 동물들이 계속 뛰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7마리 동물이 계속 뛰고 있어요 7마리 동물이 계속 뛰고 있어요 7마리 동물이 계속 뛰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다시 설명해 줄게 너머하게 들린다 어떻게 모르게 몸의асть 마리 7등이래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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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랬더니 8등 누군지 보자 그렇지, the sheep comes 8th 오케이, 양이 8등이네요 자, 9등 who comes 9th 오케이, 좀 빠르게 가자 원수이야, 9등 The monkey comes 9th 오케이, 이번에는 3마리 3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수고했어요 3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who comes 10th 그렇지, the chicken comes 10th the chicken comes 10th 11th, who comes 11th very good, who comes 11th 그렇지, the dog comes 11th 그렇지,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12번 대기 그렇지, the pig, the pig 너무 좋았어, 좋은데 네, the pig 응 3 animals are still running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거 있는 거 복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봐요 응? 저는 언제 봐요 맞나? 빨리 빨리 또 옮지 이거 49번째랑 다녀요 음